최근 일본 지진에 대한 대지진 전조현상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계속 나오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지진들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슈테만 비머의 주요 지진 이전의 지진 정적화, 막스 비버의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서 지진 정적화에 대한 통계적 평가, 데이비드 심슨의 장기 지진 정적화와 대규모 지진의 확률, 피터 런들의 일본의 지역별 지진 정적화 변동과 대규모 지진 발생의 관계, 오가타 유가타의 일본의 지역별 지진 정적화 변동의 조사를 근거합니다. 5월 1일부터 6월 29일 오후 2시까지 규모 5 이상의 강진을 살펴보면 지난달 5월 26일 바누아트 포트빌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에는 인근 통과에서도 규모 6.6의 강진 이후 6월 23일 베네수엘라의 야가 라파이로 동쪽 약 29km 지점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지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야가 라파로 지진의 위치는 바로 트리니다드 토바구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구는 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 판의 경계 근처에 위치해 있어 지진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브레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레고리는 일본, 동남아,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 지역을 잇는 고리 모양의 지진 화산대로 전체 길이만 약 4만 233km에 이릅니다. 베네수엘라의 규모 6.0 강진 이후 하루 뒤인 6월 24일에는 남대평양 바누아또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6월 23일 베네수엘라 규모 6.3 강진과 24일 바누아또 규모 6.3 강진을 전후로 하여 일본에서도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매우 불안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6월 23일 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4.9, 25일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떨어진 태평양에 위치한 이즈제도의 최남단 섬인 일본 하치조지마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6의 강진 발생 27일 다시 한번 후쿠시마 규모 4.5, 28일 어제 다시 한번 후쿠시마의 규모 4.6의 강진과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도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페루에서도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